뭐에요? 프로그램 2 뭐에요? 프로그램 2 스코어 이거 좋아하는 스포츠잖아 사컬 조엘 조엘 조엘은 트레이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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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컬 시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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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즌 사컬 시즌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네 그렇구나 월요일에 조엘 조엘 운동하다 2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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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학 25% 20분 그 chills 25% Uh 25% 이에요 20분 30분 learn It's It's Spent 스펜트 이즈 스펜트 이즈 스펜트 이즈 스펜트 오프 데타임 이즈 스펜트 플레이 사클 무슨 상황이고? 월요일 날 뭐 했노? 오프 데타임 이즈 스펜트 이즈 스펜트 플레이 풋볼 응 풋볼 풋볼 월요일에 20분 동안 아, 학교 가기 전에 2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운동했는데 근데 25% 그니까 그 데타임 아, 맞네 20% 데타임 뭔 뜻이고 아, 모르겠다 뭐 20분을 쓰는 데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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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겠노 뭐 모르겠는데 데타임이 20분 말하는것 같은데 어 그니까 데타임이 25% 저거 25%라고.. 저기 저거 20분의 25%가 모르겠는데 어떡해? 응 뭐고? 아 그중에.. 아 그중에 25%는 축구하는 데 써줬다고? 뭐 그런 거네. 데타임은 앞서 이걸 말하는 거겠죠. 맞죠? 20분. 이렇게 했네. 이것도 비슷하지? 그 타임이.. 애프터스쿨은 뭐고? 아까는 비포스쿨인데 이건 애프터스쿨. 학교 끝나고.. 애프터스쿨.. 몇 번 했대? 거의 한 시간이네 60분. 거의 한 시간이네 60분. 거의 한 시간이네 60분. 거의.. 거의 그냥 100%로. 응. 그리고 이제 그 60분의 40%는 축구하는 데 써줬음. 응. 근데 what is the total amount of time? 응. 이 미니즈. 응. 그 조엘 플레이 사이컬 온 먼데이. 응. 아 둘 같은 날이다. 그니까 맞지? 온 먼데이니까. 응? 학교.. 학교하기 전에는 20분에 뭐 이렇게 했고. 했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응. 응. 총.. 뭐냐.. 축구하는 데 얼마 썼냐. 응. 근데.. 그.. 등교 전, 등교 후 두 가지로 나눠지네. 맞지? 응. 그게 총 얼마 썼냐. 응. 아빠가 회사에서 나온거 가져온거다. 응. 이거 뒤로 묵어요. 이거를. 응. 아빠! 이리 와주세요! 응! 아빠가 이리 와줘! 응! 장군이라든지 아 여기를 찾아봤는데 아 여기봐봐 두 번째 두 번째 transks 우리 풀어봐요 다 있네 무슨 Bolsonaro 20분 중에 25% 60분 중에 하고 있음 기다려 보셈 2분 중에 3분 중이지만 하나의 시간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비... 비... 어! What is this? Come on, what is this? 백 분의 사십 이 아니고 사 백 오케이 그러면 그냥 사 그니까 사분 사분 오케이 사분에다가 이번에는 뭐 해야 되냐면은 백 분의 이십은 어디서 나왔어요? 아 이십 뭐구나 에헤이 그냥 에헤이 그냥 그냥 정신이 없노 그냥 다 그냥 에휴 그냥 어째 왜 이리 도마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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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 자 하게 되면은 2 5 100 2 5 10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5는 100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를 5로 하고 이거를 1로 할 수 있음 그래서 5분에 25면은 5임 그래서 5분임 그래서 25%는 20분에 5분임 그래서 토탈이니까 5분 더하기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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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60 캔슬이 안됨 그래서 100분에 5 5 6 4 24 그러니까 240임 240임 아니네 2400이네 공이 2개였구만 둘다 아 공이 다 하나씩 있었구만 둘다 그러면은 이렇게 없애주면은 24임 그러니까 우덕 24면은 음 29임 음 음 해봅시다 그래서 29분을 총함 뭐 이렇게 작아 조엘 여기까지 하자 조엘 스펜트 27 7 more minutes playing soccer after school on Saturday Tuesday 어 Tuesday than he did on Monday 아하 he still exercise for uh total of 16 minutes after school 아하 ok 어 그니까 음 잠깐만 좀 어떻게 하면 이거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난 알아들었음 뭐야 이거 저희가 샘 그냥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7분을 더 한데 27분을 더 이거 음 애프터스쿨 해가지고 하는데 이 먼데이가 이게 29였으니까 29보다 27분 더 많이 함 음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이게 말은 이게 기준이 60분이란 거거든 정의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전에도 그전에도 60분 운동했었잖아 어 그치 근데 60분에서 40% 해가지고 24분이었잖아 맞지 어 그건 또 무슨 말인데 근데 좋네 근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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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면 됨 자 27분 몰 플레이 그러니까 아까 그때 뭐 원래는 아까 24분이었지 근데 이건 그냥 봐보샘이 이게 그냥 29분 더 27분임 29분이었나 아 아 히스틸링 엥서사이즈 포어 토털 오브 16분이 아 토털이 식스티네 얘는 그니까 아침 운동은 안 하네 그냥 아침 운동 까먹었네 학교 후에 60분 운동한다 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그냥 토털이 오브 60분임 참 미안하다 그 잠깐만 뭐 아까 뭐고 뭐 그 월요일에는 20분 운동하고 25분은 축구했고 그게 4분인가 그랬지 근데 이건 애프터 스쿨인 근데 애프터 스쿨인 애프터 스쿨인은 60분 중에 40분에서 24분 월요일을 했는데 근데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어 엑서사이즈 포어 터쳐 시스틴 세븐 모어 미니트 플레이 애프터 스쿨 오케이 애프터 아 그냥 애프터 스쿨이네 방과 후 화요일 날 27분을 더 하네 화요일 날 27분을 더 했단 말이야 아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니까 아빠가 궁금한 거는 월요일 날 그 뭐고 방과 후에 한 것보다 27분을 더 한 건지 총 그거보다 27분을 더 한 건지 모르겠네 아 이거 맞는 거 같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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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분인데 애프터 스쿨이지 않음 응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다 바치워버린 거예요 응 알치 그래서 이건 뭐 내용이 없어 뭐 다 애프터임 아무튼 이거 60 토탈 오브 60분임 10분 뒤에 알람을 줘 음 시리아 10분 뒤에 알람을 줘 그니까 이건 쳐다보지도 않음 네 자체로 토탈이 60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얘는 토탈이 아 토탈이 80분이었는데 아 어 뭐 토탈이 60분에다가 뭐 애프터 스쿨 아니 아니 어 60분 중에 40% 이제 방과 후에 애프터 스쿨에 어 60분 중에 40분 운동해가지고 24분 했잖아 없어 근데 그 그 다음날 On Tuesday On Tuesday 화요일날에는 어 27분을 더 했대 어 월요일날 24분 했었는데 어 27분을 더 했대 응 맞지 아 그럼 이게 몇 퍼센트냐 60분에 그니까 What percent of his Time Horvistar exercise Did 조세 조엘 조엘 스펀니 플라잉 사클 On Thursday I know Tuesday Tuesday 오케이 그럼 Tu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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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또 하면은 자 자 50 50이 맞지 않음 아 아니네 50 51임 음 그니까 60 총은 몇 분인데 51은 60 곱하기 60 오슈 아니 그니까 총 51분 했어요 아니 그니까 아 우리 51분이 아니고 총 60분 했지 총 60분 했는데 이 중에서 51분 한 거임 그니까 그니까 음 음 음 60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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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의 상황을 내가 처음 했던 걸로 해야 되네 또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51분은 60분에다가 어 또 몇 퍼센트를 한 거임 음 음 아자아자 오케이 이렇게 한 거임 뭐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돼야죠 60분에서 51이 차지하는 뷰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해보면 돼요 맞네 응 응 응 시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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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그 결과는 0.85입니다 0.85인데 이게 바로 퍼센트니까 85%가 되는 거임 퍼센트 그러니까 100분의 85 그러니까 85%를 한 대 쓴 거임 음 아휴 이게 제일 아예 배에이 매스 홈 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맞지? 정말 85 그렇네 이지 한옥 그 다음 이제 웬스데이 웬스데이 조엘 후 이즈 라이트 푸트 푸트 오른손 오른발잡이 오른발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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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잡이가 은한 거 아닌가 아무튼 테이크스 이그젝트 리 정확히 이그젝트 리 20% 오브 히스 프러 프렉티스 프렉티스 슛 샷 원 홀 히스 레프 푸트 무슨 말이야 오른발잡이 조엘이 수요일 날 테이크스 이그젝트 리 이즈 퍼센트에 이게 뭐라고 얘 연습 아 프렉티스 아 아 아 오른발을 이즈 퍼센트 연습하는 건가 아 뭐 그 테이크 이즈 퍼센트 이즈 퍼센트 이즈 퍼센트 이즈 퍼센트 어 맞네 왼발로 이즈 래프트 으로 골에 샷 샷하는 프렉티스를 이즈 퍼센트 이즈 퍼센트만큼만 했네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바를 더 많이 깨가면 오른발발래 프로에요 뭐 80% 찌겠지 조엘 takes 14 shots with his left foot 맞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되지 이제 20% 80%인데 지금 하여튼 left fo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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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 이거 문제 안 읽어보자 how many how many total shots on all these 조엘 takes on Wednesday 이거 오른발이 아니라 total shots이다 맞지? 그렇네 오른발하고 외발로 다 다 흘리겠지? 네 자 이거는 뭐고 프로포션으로 부를 수도 있겠다 82 82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냥 80%가 80%가 음 14임 근데 응 응 더하기 20%가 있어야 돼 응 그러면은 1%를 알면 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가르쳐 준 게 있지 뭐 14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80% 11번이 웬만 응 응 응 그 뭐고 안 돼 20%의 그의 연습 그 골에 샷한 연습을 그의 뭐로 했노 아 그래? 왜? 레프트 부스로 했는데 응 잘못 적었네 자꾸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 그때 우리 프로포션 배울 때 맞죠? 뭐는 뭐고 뭐는 뭘 때 맞죠? 응 응 이거 루키야 뭐 20% 뭐 그러면 100분의 20은 100분의 20은 14 하면 이게 안 됨 그냥 뭐 되겠는데 이게 된다고 100분의 20은 상식적으로 말이 됨 이게 응 응 응 봐보세요 어떤 수에다가 총 토탈에다가 응 총 토탈에다가 총 토탈에다가 100분의 20이 지금 14개라는 거잖아 예스 그런 말 아닌가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는 그걸 토탈에다가 이거 예를들어 100골을 100번 찼는데 20%는 면발을 찼다 응 그럼 몇 골이에요 몇 골 찬가요 20골 그럼 이걸 어떻게 구했어 100에다가 뭐 퍼센트니까 102% 퍼센트 퍼센트는 100분의 20이지 그러니까 이게 캔슬되지 않습니까 20이네 그럼 이거는 뭐고 난 모르... 토탈을 모르는데 이걸 모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를 모름 곱하기 곱하기 100분의 네 음 음 음 음 음 이게 몇 골이라고? 이거 어떻게 안 아니 이건 가르쳐줬잖아 윤소 맨발 몇 번 했는지 14번임 아 근데 이게 이게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맞네 음 맞네 이게 이게 이거 어떻게 안 모르면 X만 남겨야 돼 그러면은 백분의 이십이 뭐 음 이십분의 백을 나누면 돼 로맨 백분의 이 이로뎀 그럼은 시빔 그러면은 시빔 그러면은 응 시빔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70. 그러니까 X는 70. 그러니까 X는 70. 70골 한번 검산을 해보자. 70골에다가 20%는 100%는 뭐고 일단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니까 7이 13 맞네. 라이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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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라고 이게? 10. 전체 골이 뭐 고르냐 아까. 74였나? 잠깐만 뭐 했노? 70이었지 70. 어? 그랬나? 아니면 책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맞나? 맞네 70. 아 맞네 70이네. 그러네 7. 제가 그 뭐 할 때 설계를 잘 해야 돼요. 전체 골에다가 어? 전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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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골에다가 어? 100분의 20을 하니까 14골. 이거를 이끌어내면 나머지는 그렇게 안 어렵지. 이걸 이끌어내는 게 어렵지. 맞는 말이. 손. 야. 고생했어. 네. 고생했어.